조명희. 1894년 8월 10일에서 1938년 5월 11일. 소설가. 파사 등 현실과 인간성의 문제를 다룬 희곡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의 가담 이후 대표작 낙동강 등을 발표하였다. 호포석. 충북 진천 출생. 서울중앙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일본 도요동양대학 등에서 수학했다. 문학활동은 김영일의 사파사 등 현실과 인간성의 문제를 다룬 희곡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어 영혼의 한적 기행 등 서정시를 쓰다가 1925년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의 가담 1927년 대표작 낙동강을 발표하였다. 1928년 소련으로 망명 니콜스크에 살면서 대작 만주의 빨치산을 썼다. 1937년 소련 헌병에게 끌려가 1938년 하바롭스크 감옥에서 총살된 것으로 전한다. 시집 봄잔디 위에서 소설집 땅속으로 가 있다. 시집 봄잔디 위에서 소설집 votes